하윤희 니가 큰 결심을 해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은희, 석진 오빠랑 결혼 결정했어 나 좀 때려주라 아까도 건우 삼촌 좋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석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냐 내가 희생? 나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그냥 누나라고 한 거 너무 후회돼요 건우 때문에라도 빨리 결정한 거야 너하고 하윤희한텐 한결같이 잘했잖아 또 프로포즈 하면선 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 나하고 하윤희 때문에 건우가 식구들이랑 틀어지면 안 되잖아